여기 호라이드랑요. 교촌 윙봉 콤보 간장치킨 하나 주시고요. 총 두 마리고요. 계산은 카드로 할게요. 얼마나 걸리죠? 50분이요? 네 알겠습니다. 주소 말 안 해줘도 돼? 사장님이 이미 주소 알고 있음. 오 약간 공포. 아 언제 와. 치킨은 원래 오래 걸려. 50분 걸린대.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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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아 왜? 빨리 먹자. 아 빨리 먹자고 이거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한 부위가 없어 사장님이 속이셨네 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었네 먹자 우와 빨리 먹자 아 다리 역시 치킨은 다리가 최고지 오 아니 이 맛은 마치 푸른 초원을 끼물고 있던 닭들이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발견하고 달려가 눈을 마주쳐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맛이야 뭐래 꽃끼야 난 날개가 그렇게 바삭하고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는 가슴살이 좋아 퍽퍽하잖아 맞지 그 퍽퍽한 맛에 먹는 거야 야 오리온 이거 입에 넣었다 빼면 한방에 뼈만 남겨줘 이걸 한 번에? 오 잘 봐 오 대박 신기해 우와 역시 치킨은 콜라지 야하 그래도 깔끔하고 시원한 사이다지 치킨 무 완전 맛있어 치킨 무가 있어야지 치킨을 더 먹을 수 있게 돼 반 입 먹어 아 하나씩 먹으라고 하나를 먹으면서 다른 하나를 또 보고 있네? 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입으로도 한번 먹고 눈으로도 한번 먹고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잔뜩이